삶을 가꾸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준비했어요. 사고력과 글쓰기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고력 뒤에 맨 끝에 들어가는 력이 뭐겠어요? 글자가. 한자로 힘요. 힘이지 힘. 사고는 생각하는 힘. 맞아요. 그리고 또 도영이가 하나 덧붙여줬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생각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까지가 다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힘과 글쓰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고력과 글을 쓰는 것. 도대체 얼마나 상관이 있고 또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글쓰기는 왜 어려울까? 글쓰기가 어려운 데는 보통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둘 다 해당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기도 해요. 첫 번째,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글쓰기의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글쓰기의 내용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글감, 글감이라고도 불러요. 글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뭘 쓰지? 여러분, 일기쓰기 숙제 초등학생 때 했었죠. 선생님 아들도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생 아들이 일기쓰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빠 일기를 못 쓰겠어. 왜? 일기 왜 못 써? 라고 하니까 일기 쓸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기 쓸 거리가 없다. 일기 쓸 내용이 없어서 자기는 일기를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at to write예요. what to write? 글을 바꾸고 말하면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게 내용이 없어서라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내용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글을 쓰는 기법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쓸 것인가? 앞에 내용이 무엇을 쓸 것인가에 해당된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쓸 것인지는 있어. 있다 치자.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들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륙으로 만들기를 한다고 칩시다.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글쓰기가 똑같아요. 내가 차륙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 차륙도 있어. 근데 무엇을 만들지 정했다고 칩시다. 나는 포켓몬스터를 만들어보겠어. 포켓몬스터에서 나는 너무 복잡한 걸 싫고 그래 꼬부기를 만들어보겠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잘 만들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차륙으로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드는 기술이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원하는 모양을 아름답게 예쁘게 멋있게 빚어낼 수 있는 거죠. 글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과 기법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말하기에도 똑같이 해당돼요. 우리말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는데 말할 내용이 없으면 대화할 거리가 없으면 한국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내용이라면 두 번째 기법. 외국 사람을 만나서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나는 영어 자체를 못해. 영어라는 언어의 기법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은 말거리가 말할 거리가 많아도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우리는 글 쓰는 것이 어렵다. 글 쓰는 것이 잘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글감 가장 좋은 내용은 네모이다. 가장 좋은 글감은 경험을 선생님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경험을 두 가지로 풀었어요. 하나는 직접 경험 하나는 간접 경험 자 일단 경험이 가장 좋은 글감이다. 라고 하는 말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고양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니면 고양이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용을 쌓기 위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직접 고양이를 키워보고 그리고 고양이가 나한테 애정 표현한다고 발톱으로 꼭꼭 찍고 살짝 깨물어서 피부가 살짝 상처가 나고 고양이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나의 어떤 느낌이 감정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거 이거는 진짜 힘이 센 글감이에요. 뻔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똑같이 되풀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갔다가 막 히말라야 산맥을 막 14개의 봉우리를 올라갔던 어몽길 대장 같은 이런 사람이 진짜 목숨을 걸고 했을 때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걸음을 더 올라갔더니 결국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겪어본 사람이 하면 그 이야기는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일을 다 겪어보고 그럴 수 있으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경험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죽음에 대한 글쓰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죽어보고 올게요. 경험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전달받는 것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에요. 독서도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간접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중에 까먹은 게 훨씬 많아요. 당장 일주일 전 금요일 그러니까 8일 전 금요일에 저녁에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고민이 되기 기억나는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어요. 한 달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한 달 전 오늘 3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달력을 펼쳐봐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겪은 일들 중에서도 생각 나는 것보다 생각 안 나는 게 훨씬 많아. 근데 글쓰기에서 글쓸 내용을 위해서 경험을 활용하려면 다 까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글쓸 거 몇 가지 정도 남겨놔야 되잖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흐릿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경험을 글감으로 활용하는 글쓰기의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기록하는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일기 쓰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책을 읽고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노트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죠. 기법 무엇을 쓸 수 있다고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또 초록창에 비워두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한글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꼭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채팅창에 입력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한글을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내가 긴 글을 줄줄줄줄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글자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인데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은 다 글자는 쓸 수 있는데 선생님 좀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 여기에 여자 어린이가 있고요. 남자 여자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이 두 사진에 있는 세 사람 다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풀밭에서 정말 즐겁게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라서 아주 긴 거리를 막 뛰고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에 있는 친구가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뛸 수 있어요.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달릴 수 있는데 그런데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친구가 바로 육상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걸을 수도 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깜빡거릴 때 딱 이제 스피드를 내가서 뛰어서 건너갈 수 있는 달리기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마라톤 선수가 될 거야. 안됩니다. 뛰어노는 것과 육상선수가 되는 건 좀 다르죠. 뛰어노을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곧바로 육상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뛰어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또 적절하게 영향을 공급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육상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기법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옆에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잘 조직된 훈련을 통해 신체를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갖고 와야 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풀어서 얘기할게요. 자 훈련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냥 열심히 훈련하면 안 돼요. 왜냐 저는 선생님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훈련해 예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벽돌을 막 손으로 격파하는 격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회 나갔는데 달리기를 못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정말 하루에 4시간만 짜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격파 훈련만 했는데 달리기 대회에 가서 꼴등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달리기 대회에 나가려면 달리기 연습을 해야지 격파 연습을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겠죠. 올바른 정보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조직된 훈련은 잘 조직이란 건 짜여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야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친구한테 첫날부터 갑자기 수영장에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25미터 출발! 하면 할 수 없어요. 수영을 전혀 못하면 물이 무섭니? 발을 물에 한번 담궈봐라. 그리고 튜브 같은 거 잡고 발로 물장구 치는 것부터 연습해서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그 운동 종목에 맞도록 다듬어지는 바꾸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글을 그냥 무조건 많이 써보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10년 쓴 사람보다 6개월 동안 훈련한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갖출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훈련의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어 에세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냥 우리는 한 편의 글 완성된 글 한 편이라는 의미로 이 에세이를 말할게요. 자, 이 에세이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써야 되냐면요. 단어를 써야 돼요. 에이? 선생님 글자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맞아. 근데 글자부터 하는 거는 이 수업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수업에서 만약에 이 밑에 단계 한글 쓰기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나중에 한글 교실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모이면 단어들이 모이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들이 모이면 글자들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듯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됩니다. 단은 단위 달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을 딱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 읽어보면요. 그런 표시가 있어요. 책에서 글이 쭉 계속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한 문장 끝나고 바로 다음 줄로 안 바뀌고 한 문장 끝나고 계속 또 다음 문장이 나오고 다음 문장이 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한 줄 바뀌면서 첫 문장의 문장이 약간 한 두 글자 정도 옆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게 있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덩어리가 바로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여서 이것이 에세이 한 편에 완성된 글이 되는 겁니다. 조직된 구조적인 훈련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뭐냐? 문장 쓰기 연습 두 번째 문단 쓰기 연습 세 번째 구조 짜기 연습 사실 이거를 잘 하면 사실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에세이가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설명 에세이가 있어요. 초록색 창에 보면 설명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떤 것이야? 제가 손에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은 뭐야? 아 옛날의 전화기가 단순히 전화만 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스마트폰은 인터넷 영화 감상 동영상 감상 음악 등등 세팅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서 똑똑한 폰 스마트한 전화기란 뜻으로 스마트폰이라고 불러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설명 에세이의 특징인 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본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쭉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단단하게 연습해야 되는 에세이의 유형이에요. 근데 설명 에세이만 있나? 아니에요. 묘사 에세이도 있어요. 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서사 에세이 서사는 이야기예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줄거리 쪽에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서사예요. 그러니까 글 중에 보면 딱딱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풍경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있죠. 마지막 마지막이 설득 에세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한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들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설득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설득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의 대표적인 유형은 설명 묘사 서사 설득이지만 이 마지막 설득 에세이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개를 다 숙달되게 연습해서 한글에 다 녹여낼 수도 있다. 문장을 쓰는 걸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문단 쓰는 걸 연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 짜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문장 쓰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사실 학교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짧은 글짓기입니다. 땡땡은 땡땡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쓰는 연습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연습 하나가 바로 정의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매일매일 좀 더 연습을 해야 돼요. 글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체력을 만드는 게 문장쓰기 연습이요. 쓴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빗머리로 와 워드 켜고 깜빡이는 거서를 안없이 보기만 하지 자신에게 실만 하지만 모르면 그럴 수 있어 오늘부터 세계적으로 쓰면 돼 수업을 잘 따라와 글쓰기 파티 한작 경험 직작 경험 기록이 중요해 문장 뽑기 문단 구성 기법도 중요해 다섯 단락 글쓰기 전체 구조 기억해 도입, 전개, 종결, 구조 정확하게 이해해 도입, 단락 주제 소개해 핵심 명제를 밝히지 전개, 단락 몇 가지의 논점을 나누어 이야기하지 종결, 단락 분산된 논의를 다시 모아 주제로 턴 전개, 단락 적절한 숫자는 세 덩어리가 좋아 한 단락에는 하나의 생각 주제 지원 결말 문장으로 문단의 핵심 명제를 먼저 쓰고 근거제 시후 마무리해 두괄식 필수 양괄식 선택 중요한 문장은 첫머리에 이건 난 잘해도 욕은 안 먹어 학교든 회사든 마찬가지 글쓰기 파티 강작 경험 직접 경험 기록이 중요해 문장 뽑기 문단 구성 기법도 중요해 다섯 단락 글쓰기 전체 구조 기억해 도입 전개 종결 구조 정확하게 이해해 간작 경험 직접 경험 기록이 중요해 문장 뽑기 문단 구성 기법도 중요해 다섯 단락 글쓰기 우리가 글쓰기 수업 시간에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여태까지 했던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노래 가사로 해서 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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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